자, 영상 시청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 HLB 구명점 바다중공 MHE가 세계인류상품에 선정되었다. 자, 조선업 쪽에서도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수소선박 부분도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죠. 자, 그러고 이제 나노코박스 정말로 HLB의 이 가치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무려 코로나 백신이죠. 코로나가 다시, 다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.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, 전 세계적으로. 미국 더제 증시가 코로나 확산, 재확산 우려로 지금 주가가, 다오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로 크게 돌아설 만한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. 특히 백신이 중증 예방 효과는 확실히 좋다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뭐 좋죠,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감염 예방 효과는 정말로 몇 퍼센트인지 정말 궁금합니다. 오리지널 코로나에서는 90%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. 그게 맞았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처음에 맞았을 때 확진자가 0명까지 내려갔죠. 그때는 알파하고 오리지널 코로나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.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델타 코로나가 한 2명 정도 입국이 되었죠. 2명 정도 입국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2명의 인자가 지금 저렇게 많이 퍼지죠.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죠. 지금은 살아남은 바이러스가 결국 델타입니다. 델타가 우세종으로 완전히 천하통일을 해버렸죠. 그런데 그런 델타에 대해서는 돌파 감염이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현재 백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나노코벅스가 지고 있는 데이터는 델타 62.2%의 예방 효과 그런 데이터를 손에 지고 있죠. 그런데 그게 보호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비교해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유추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정말 오래 끌었죠. 베트남 보건부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유권자가 아주 근거 있는 사용성이 촉구했죠. 데이터가 아주 다 좋습니다. 다 좋은 상황인데 왜 이걸 갖다가 계속 붙잡고 있느냐.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느냐.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데 이건 긴급 사용 승인이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이 이제 지침을 수정한 상태다. 그렇게 했죠. 그러니까 곧 있으면 승인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였죠.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HLB 구명전 바다중공업 MHE 세계인류 상품을 선정이 되었죠. 구명전과 조선사업 대표로서 영국 개발 지속해 나올 것이다. 수소선박 부분에서도 아주 잘 나가고 있죠.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진양원 회장은 아주 영리하게 지금 회사를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인수합병을 FA 또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까지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 계속 약점으로 고투리 잡힐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맨징하는 그런 또 아주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. 자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죠. 뭐 좋습니다. 국내 유일의 소형 선박 제조기업이죠. 국내 유일입니다. 여기도 해서 구명점과 조선 기자재 제조 전문기업인 바다중공업의 해양플랜트용 물자이송체계가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세계인류상품 인정서 수여식 세계인류상품으로 각각 선정이 됐다라고 밝혔죠. 지금 뭐 조선 쪽에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벌면 되겠죠. 여기서 돈을 좀 벌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을 좀 벌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죠. 그리고 이제 지금은 HLB의 가장 큰 모멘텀이 나노코박스입니다. 이런 부분 아주 잘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지금 나노코박스는 아주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단기적으로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지금 이 모더나가 이 백신을 성공시키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죠.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. 자,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 나노코박스를 만든 나노젠 그리고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HLB 자, 이런 부분이 이제 나노코박스가 이제 곧 있으면 승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. 자, 이 나노코박스 승인을 하라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.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. 지금 뭐 계속 시간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시간을 계속 끌 이유가 없는 거죠. 이렇게까지 시간을 계속 끌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 보건부 쪽에서 지금 델타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를 끌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지침을 바꾸는 그런 부분을 또 만들어서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나노코박스 승인 소식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.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바위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에 HIV도 아주 강력하게 반등했죠. 7%도 반등했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코로나 장세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. 완전히 지금 이제 코로나 장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미국 증시도 코로나 제약산의 혼조 다가 0.75% 내렸죠. 이 컨택트 관련 주들이 다시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유럽 상황이 사상 최고로 안 좋은 심각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이런 상황에 또 백신은 아주 부족한 상황이죠.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계속해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나노코박스가 감염 예방 부분에서 델타에서 이제 62.2% 이게 현실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죠. 지금 백신 90%나 맞았는데 지금 아일랜드가 삶의 방식을 바꾸기는 커녕 다시 코로나 원시 시대로 돌아갔죠. 봉쇄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.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못하겠다.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버린 상황이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정말로 이 나노코박스가 주 백신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도 볼 수 있죠. 이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 나오고 이제 맞아봤을 때 감염 예방 부분이 화이자 모더나 보다 좋더라. 그리고 부작용 부분은 별로 없었죠. 부작용 부분은 별로 없는 부분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데이터가 이제 62.2%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화이자 모더나에 크게 뭐 뒤처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죠. 화이자 모더나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각국에서 아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많이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. 아마도. 이게 좀 이상하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코로나에서는 데이터가 다 맞지만 델타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지금 의심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. 이게 정말로 델타 효과가 있는 거 맞냐.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거 맞냐.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중증 예방 효과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서는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런 쪽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.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다 포기하고 다시 봉쇄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한 11개월 정도 정말 오랫동안 조정받았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 분출할 만할 때 됐죠. 분출할 때 됐습니다. 벌써 11월 20일인데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이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 또 드라마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 여기에 또 주인공 하면 셀티련의 레키로나 치료제 HAB의 나노코박스 백신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. 그래서 HAB는 이제 비상할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나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